금강경영어강의 10번째 강의 챕터 10이죠 장엄정토분이라 정토를 장엄하다 정토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퓨어랜드라고 퓨어랜드 퓨어랜드 이게 정토라고 지금 서양 사람들은요 불교에 대한 지식이 대단합니다 학술적으로도 이미 서양 불교학이 세계 불교학을 리드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물론 불자들이 아시아에 많겠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 그러나 웨스턴 부디스들은 진짜 불교의 핵심적인 그런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서양 사람들이 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이런 피어랜드 정토 어떤 이런 신앙도 합니다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티베트 불교를 좋아하는 그룹도 있고 페라와다 상자부 불교를 또 좋아하는 그룹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금강경도 영어로 번역한 게 여러 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금강경에 대한 핵심을 깨뚫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어디 외국에 한국 사찰이 됐든 외국 사람들 법당이 됐든 가서 금강경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의 참고가 되어있죠 불이 고수보리 하사 내의 운하오의 여래가 석재 연등불소하야 어법의 유소득과 불이하니이다 세존하 여래가 제 연등불소하사 어법의 실무소득이니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이셨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그 옛날 여래가 연등불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가 얻은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요 그 옛날 여래께서 연등불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연등불 나갔죠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부처 어드레스트 수보띠 안자가 빠졌네 추룰리 투룰란 말이죠 투룰리 진실로 8자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수보리야 의운아오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보살이 불국토를 고요하고 아름답게 만드느냐 수보띠 불국토를 고요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 불국토를 고요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노파가바 와이 야돈먼트 오브 부달렌 아낫 야돈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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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로 수보리야 약보살마하사리 응여시 청정시민이 부릉주색 생심하며 부릉주 성향 미초법 생심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 수보리야 모든 위대한 보살들은 이와 같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낼 때는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혹은 법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Therefore 수보리, bodhisattva, mahasattvas should thusly give rise to a clear and pure mind A mind not associated with abiding in form A mind not associated with abiding in sounds, scent, taste, sensations of dharma 이제 어떤 보살 사상이 이제 드디어 나오죠 보살 사상이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보살 마살이라고 그랬죠 보살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보살 마살은 마살자는 모든 위대한 보살들은 청정심 청정심을 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있죠 전 장에서 수다원가를 이루고 사담가를 이루고 안함가를 이루고 아라한도를 이루고 사양사과를 이루어 가지고 자랑한다든지 거기에 내가 집착해서 나는 이 정도 돈을 다 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디사트바 얘기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지 어떤 이런 무슨 폼이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나타난 어떤 그런 거라든지 또 무슨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촉감 하물며 어떤 법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든지 무주상을 얘기하는 거든지 그런 데에 머물리지 않는 거 그걸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이라 그들은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누가 오살마살라 그러니까 마인드 낫 어바이딩 인 라이프 이것도 이제 그 사국이에요 사국이에요 지금 사국인데 여기 보세요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색생심 그러니까 어떤 그 저기 뭐야 어떤 그런 세계 폼에 폼 그런 폼에 머물지 말아 거기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또 부릉주 부릉주 이게 부릉주 부릉주 어디에 그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 어디에 어바이딩 하지 말라 세계도 색성 색성 향 미 촉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형상이랄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리랄지 무슨 냄새랄지 맛이랄지 이런 데 이제 촉감이랄지 법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어바이딩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응무소주 이신기심 응무소주 이신기심 응무소주 하야 이신기심이라 어떤 그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낸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 사구계인데 여기 이제 사구계 여기 이제 사구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 불응주 색생심 또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그 다음에 응무소주 이신기심 이것이 이제 사구계거든요 이거 이런데 이제 이제 집착하려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고 수보리야 비유여이니 신여 수미사랑하면 어히우나오 시신이 위대부하 수보리가 은하사대 심대니이다 세조나 하이고 불설비이신이 시명대신이다 수보리야 수미산만큼이나 몸집이 큰 사람이 있다면 수미산 너는 그 몸집이 크다고 하겠냐 이제 수보리가 대답하죠 수보리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조나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예를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몸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큰 몸집이라 합니다 수보리 Suppose a person had a body like mount sumeru king of mount Would this body be great? 수보리 리플라이 It would be extremely great Why? The Buddha teaches that nobody is the great body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그런 것에 몸집이 크다고 해서 그런데 그 집착 실제로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이제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비로소 지금 보살의 아이덴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심을 발해야 되고 또 어떤 부 저기 부 아까 지금 나왔죠 부릉주 색 생심해야 돼요 어떤 폼의 색의 말하자면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되고 또 불웅주 또 불웅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라고 했거든 어떤 뭐 소리라든지 무슨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핵심 어디 있냐 응무소주 하야 이생기심이라 응무소주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어떤 뭐 머리를 굴리고 뭘 미리 또 사량 분별을 하면서 그 마음을 내면 안 된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에 어디에 집착 없이 없는 그런 마음을 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금강경의 본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연등부를 얘기했는데 연등부를 딥방카라 라고요 딥방카라 딥방카라 It's one of the Buddha's of the past 과거 부리고 He said to have lived on earth 100,000 a.m. ago According to some Buddhist traditions 딥방카라 was a Buddha who reached enlightenment Eonsbriot Codamac 그러니까 사과모니 부처님보다도 수천억 검 년 전에 그런 연등부를 있었는데 그분은 이미 수천억 사과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이전에 돌을 이루신 분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디사트바, 마사트바라는 얘기가 나왔죠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보디사트바라는 건 뭐냐면 인부디즘 불교에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Any person who is on the past toward the Buddha 그러니까 부처, 불도를 향해서 길을 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In the early Buddhist schools In the early Buddhist school이라는 거는 부파를 얘기해 초기 부파 초기, 초기 부파 부파, 부파 요즘에 종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스쿨즈라고 하죠 스쿨즈 이거는 무슨 학파, 교파 이런 것을 스쿨즈라고 하죠 As well as modern teravada 지금의 현대의 테라와 나불교처럼 초기 불교의 모든 부파들에서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 빨개로는 보디사트라고 해요 보디사타 레포스트, anyone who has made a resolution to become a Buddha and has also received a confirmation of prediction from a living Buddha that this will be so 그러니까 이거는 보살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성 불교에서 창원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다 이거예요 빨리 초기 불교 부파에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도 얘기하기를 anyone who has made a resolution to become a Buddha 부처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런 사람은 보디사트라고 했다 Also received a confirmation of prediction from a living Buddha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 불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어왔던 존재죠 그리고 이 마헤나 부디즘에서는 A Bodhisattva refers to anyone who has generated a Bodhisitta 보살의 정의와 대성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대성 불교에서는 테라와다나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붓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대성 불교에서는 보디심 보디찌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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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보리심이거든 보리심 보리심 보리심을 이걸 이제 닦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스펜턴에서 이거는 이제 음무소죠 음무소죠 어떻게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고 그랬죠 또 컴패션의 마인드 자비 그러니까 보라호두 보드 베네핏 모든 All sentient beings 라는 것은 일체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중생 그러니까 일체중생의 이익을 이하여 For the benefit of all sentient beings 일체중생의 이익을 이하여 불도를 이루기 이하여 이루기 이하여 보리심을 닦고 또 자비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이 됐죠 페라와다의 보디찌다는 그냥 뭐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 정도로 소극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대승불교적 관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중생을 전제하는 거예요 일체중생은 이타를 전제하는 이타 이타 타인을 위한 상대를 위한 이타 이타 정신을 그러니까 일체중생을 이해에서 이 목적이 뚜렷하죠 이해에서 불도를 이루어 이루려고 하는 보리심을 닦으면서 또 자비심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비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의 보디사트바는 더 적극적이고 일체중생을 위해서 나는 불도를 닦는다 하는 벌써 아이덴티가 다르죠 그 다음에 마하 사트바는 뭐냐 마하 사트바 is great being 큰 존재 is a great 보디사트바 who has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인데 큰 보살 대보살을 갖다가 마하 사트바라고 마하 사트바 we had to practice buddhism for a long time reached a very high level on the past the awakening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리심을 닦고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일체중생을 위해서 그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정도가 됐지만 마하 사트바 정도는 아주 고참보살 고참보살 그래서 불교를 오랫동안 닦고 또 상당히 경지에 올라있는 분 보디 깨달음이 어느정도 올라있는 분 그런 분을 마하 사트바라고 그러니까 보살 마하 살 하잖아요 보살 보살보다도 마하살에 붙어버리면 더 참 오랫동안 도 수행을 하고 도도 상당히 이루시고 이런 분을 보살 마하살이라 한단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은 보살 보다도 한 단계 몇 단계 위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뭐 스님이 됐든 또 신도들이 됐든 도를 많이 닦고 보살행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붙여줘요 아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제널리 제널리 레포스 도 보디사트바 헤브리 위치 세븐스 오브 텐붐 이 텐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십지를 얘기해 십지 십지 보살 십지 마하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라 그러면은 적어도 칠지 정도 십지 가운데 칠지 정도는 이른분을 갖다가 보살 마하살이라고 붙여준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한영에서는 이 마하사트바를 그레이 대사라고 그랬어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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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더러 이렇게 보면요 한문 책 같은 거 보면 대사라고 나오고 이거는 마하사트바를 얘기하는 그레이 빅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누구냐 디에잇 모스트 페이머스 마하사트바라 그러니까 만주수리 문수보살 뭐 사만다 바하즈라 보현보살이죠 만주수리라 그러면은 문수보살 그 다음에 사만다 바하드라 그러면은 보현보살 아바로게테스바라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마하사트바라타 그러면 대세지 보살 아카시아가바라 하면은 허공장 보살 키스티가바라 하면은 지정보살 마이띠레하면 미륵보살 또 스라사바니스바라 하면은 개장애 재개장 보살 마살 또는 뭐 항복일체 장애보살 또 정제협장 보살 그리고 칠대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칠대보살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보살 보살 마살이란 말이에요 마하사트바 문수보살 사만다 바하즈라 보현보살 또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 허공장 보살 지장 보살 미륵보살 제개장 보살 마하사 이런 분들은 칠대보살 불교에서 이런 분들이 보디사트바 마사트바다 적어도 십지 가운데 칠지까지의 이런 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메루 마운틴 마운틴 수메루 메루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그니까 보면은 그 수메루 트론 수미자라는게 수미자 그 탑 같은데 제일 꼭대기에는 이제 수미자 The Heist Point 이런 쾌우의 그 이걸 이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 이제 사상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대승 사상이 보디사트바에 대한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에 대한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강병인 자 그러면 10강기까지 하겠습니다